위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치! 위치! 네, 지금 시각은 7시 57분. 오늘은 아이랑 심플리 케이팝 녹화방송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목을 풀어야 돼요. 아... 음...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입니다. 오늘은 심플리티 팝 녹화가 있는데 슈퍼 올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하고 올아일을 바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3일 만에 말씀 드렸습니다. 어둡하네요. 오늘의 올아일을 첫 방송을 같이 오고 있네요. 8시 반 지나고 있는데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노래한다는 게 되게 뭔가 부담감이 느껴져가지고 목에 막 정신없이 미친듯이 풀고 있어요. 뜨거운 거 먹고 아, 저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야. 털이 왜 이렇게 많이 졌어? 아, 치마. 가볍게 세수랑 아, 치마. 아니, 거의 중부속급이잖아. 알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파이팅. 오.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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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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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zeigen 방식 시간입니다! 음~~ 저는 잠깐 눈썹 딥 뱅크닝 바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이 끝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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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호진이 밥 먹었어? 오늘 하루도 파이팅 저희는 이제 녹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놀랐어요 저희는 방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기실에서 리허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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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을 더이상 안풀어 됐죠 오늘 하루종일 이제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 볼까요 지금은 심플리케이크와 저희 신부 오라인들이 이렇게 밤을 끝내고 퇴근하는 2G의 차량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해주시고 지서병 옆에 있는 준원 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원 형 안녕하십니까? 오늘 All I Need 첫 방송 끝낸 성감 부탁드립니다. 좀 라이트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지서병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신가요? 룩이 머리랑 찰떡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룩? 오늘 룩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외로운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백스테이지에 LED가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에서 마지막 노을 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감성을 노릴수는 가을 감성을 입고 2G가 좋습니다. 그런 모든 영웅이 작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뒤에서 묵묵하게 드럼을 쳐준 드러머 아 밤준 이런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방송 한 기념이요? 아뇨 소감이요. 아 소감이요? 네 소감이요. 소감이요? 뭐 말로 표현할 게 있나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말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호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라이니드 메인보컬로서 첫 방송 마침 소감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다음 방송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요? 오늘 소주 한 열 밤 먹방이야. 소주 한 열 밤 먹방이요? 안주는 어떻게 돼요? 안주 삼겹살인데요. 안주 삼겹살. 안주 소주 한 명간 김 한 장씩 되죠. 네 시죠? 네 네 그쵸. 이제 4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5시부터 시작해서 약 새벽 5시까지. 12시간을. 12시간을. 아 좋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바이 바이. 소주 바이. 저 뒷좌석에 있는 분들. 아이시테리오. 워아이니. 그라샤 쓰셔야죠. 띄암오. 아 띄암오 띄암오. 띄암오. 약간 뒤쪽은 좀. 동군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은데. 어. 아 이상하세요? 어. 저는 한숨.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무대 끝나고. 마이 캡틴 사우스로. 밥 먹을놨습니다. 하하. 아침부터 못 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종일 아아아아아. 이거 하느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케줄이 끝나고. 다같이 회식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탕.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ass. feliz. 너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하. 하하. 유영수 씨.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항상시 늘어분을만 하는 거고. 나는 저기 있어요. 11시에. flight에 들어가. 그곳이. 15시 중. 15시 중. 16시 중. 15시 중. 16시 중. 15시. 15시. 아 진짜 진짜 진탄찌개 양밥 먹었어야 양대집이 지났어 오늘 한 명은 무조건 이따 한 상승할 때 야채가 지효받아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아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해보신 거 아기만 추세는게 있어 아기만 안 해 참을 못해 지금 그렇게 싫어하지마! 염소리가 대답해! 내가 돌아갈 수 있는데! 빨리 찢어서 먼저 하게 되실 때! 그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우,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는 너무 싫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이 단어 안 돼! 형 나 여기 깊을 건드렸지? 이거 우묘하게 기분이 이상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호신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호신이가 왜 널 보고 있었는데 알아! 내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 너랑 나처럼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알았지! 호신이가 너무 웃겨! 호신이가 너무 웃겨! 호신이가 큰일 났어! 호신이는 진짜 머리를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게 지금! 호신이가 근데! 하여튼! 지금 슬라 팬지 많이 했다! 저한테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은 지금! 진짜 엄마! 얼마에 2년 전 만드렸어요? 내일까지 만드니까? 저 데일리 퀴즈에 소주 먹방을 올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뭐야, 예쁘예요 저는 내일 신검을 받는 날이어서 와 진짜 지금 바로 소주가 가까이 불러서 생각하러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멤버들이랑 같이 숙소로 자지 않고 저는 자세히 더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갈려고요 하늘 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내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다리 참 예쁘더라고요 딱 보름달이어서 안녕 지금 화면으로도 되게 밝게 나와요 되게 이 세상엔 이렇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집을 거의 다 와가네요 저는 가서 씻고 얼른 자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다시 출근을 아 출근이 아니지 신검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청축동 되고 있는데 안녕 이제 식수에 도착했습니다 잘자요 잘자요 diz Kunden 지나 음악 ë